앉아도 돼요? 네, 맘껏. 아니, 저기. 그 앉아도 돼요라는 말은 같이 앉자는 말인데. 같이 앉아서 뭐 하게요? 바람밖에 더 맞아요? 바람은 충분히 맞은 것 같은데. 바람 핀 두 사람한테. 모자라면 더 맞고 오세요. 김선아 씨. 김선아 씨! 김선아 씨!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아, 그러게요.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나도 내가. 설명하기가 힘들어요. 대답하기는 더 힘들고.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 있네요, 내가.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. 옆에 안 앉고 그냥 가버리면 더 큰 목소리로 그쪽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단 거. 뭐라고요? 빨리 앉아요, 이름 부르기 전에. 김선아! 왜요, 정말? 아니, 그러니까. 나도 그 왼쪽이를 따라다니면서까지 그쪽 이름 부르고 싶지 않으니까. 아니, 그냥 좀, 어? 옆에 좀. 그러니까 좀. 앉아봐요, 좀. 자요, 앉았어요. 그러고 나서는요. 그러고 나서는. 이거 먹어요. 이게 뭐예요, 지금? 아, 이거 다 먹어요. 다 먹는 거 보고 빈 도시락통 들고 갈 거니까. 혹시 나 좋아해요?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나한테 티끌만큼 사심도 관심도 흑심도 진심도. 하지만 가만히 안 있어요, 나. 사람을 뭘로 보고. 아니, 저기요. 이 관심도 사심도 흑심도 진심도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먹기만 해요, 예? 그 마음 나누지 말고 먹방만 해요, 우리. 미친놈. 아, 불러.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내 이름 불러봐, 어디. 왜? 뭐하는... 하, 참. 하... 하...